오늘은 양나물 중에서 생리활성이 가장 높아서 비타민 건강영양제로 불리우는 왕고들 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풀은 시원한 돌틈과 풀숲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고 상과들의 척박한 환경조건에서도 잘 성장하게 됩니다. 독특한 맛과 향취를 풍기며 옛붙어서 뿌리를 포함 모든 전초를 나물로 묻히거나 주로 김치로 많이 담궈 먹기도 했습니다. 줄기를 자르면 하얀 이즙이 유독 많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봄철 대표적인 양나물인 수리취와 취나물 잎보다 비타민C가 무려 24배에 이르러 그야말로 최고의 비타민C 공급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와송과 땅콩나물, 측백나무 잎보다도 5-6배 더 많은 항산화물질이 들어있음이 조사되어 암을 미연해 차단하고 세포노화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한국식품학회에서 분석한 뿌리에는 라티컬소거능이 약 78%로 나타나 지방질에 대해서 높은 산화방지제가 되고 인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유익한 식물자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가시오가피 잎보다 3배 높게 나타나서 활성산소 사슬을 파괴하여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체의 생리활성을 가장 많이 높이는 식물로 왕고들 빼기를 산채의 왕이라 불리게 되었고 혈관성 질환과 간과 췌장에도 이롭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결과에서는 토탈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하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동맥벽에 축적되어 있는 플라크의 형성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과잉 콜레스테롤을 장기적으로 투여하더라도 동맥경화 위험지수 예방에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관상동맥과 심장질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생약학회 특허청에서 간기능 보호작용을 하는 페닐프로파노이드의 분리에 관한 내용 중 hdvdna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고 인체 간손상으로 인한 체내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하였습니다. 특히 비형간염 바이러스균을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왕고들 빼기는 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화와 대사 저장 배설 등의 해로운 물질대사를 해독하는 것으로 간기능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로 간과 폐질환, 위장이 나빠진 분들이 즐겨 먹으면 건강을 빠르게 바로잡을 수가 있고 간경화와 황달 증상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60대 남성분은 왕고들 빼기를 6개월간 꾸준히 먹고 10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를 치료한 사례가 있었으니 건강이 정말 안좋으신 분들은 왕고들 빼기를 자주 즐겨 드셨음 합니다. 왕고들 빼기는 사철 어느 때든 채취가 가능하고 봄과 여름에는 잎을 채취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뿌리를 식용과 약재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잎은 뿌리보다 쓴맛이 덜하기 때문에 잎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되고 나물과 된장무침, 김치국거리 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취해온 왕고들 빼기는 먼저 끓는 물에 넣고 약 2분간 데친 다음 찬물에 식혀서 가볍게 휹구워줍니다. 그리고 양파와 대파, 당근, 마늘, 참깨, 과일, 요소, 된장, 고추장, 참기름을 적절히 배합해서 무침을 하시면 최고의 별미가 됩니다. 그 밖에 생잎을 뜯어서 삼겹살 등의 육식에 쌈에 싸서 곁들여 먹거나 생채로 무쳐서 먹어도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재로 쓸 경우에는 잎과 뿌리를 잘 건조시켜서 1회에 5-7g 정도의 물 1리터에 반이 되도록 가려 복용하시면 되고 가려약을 만들어 매일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먹어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고들 빼기는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지만 맛이 약간 쓰고 차기 때문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및 영양분이 매우 풍부하여 과다 복용시 설사와 복통 증상이 따를 수도 있으니 변이 자주 묽은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